안녕하세요. 우리 핵심 주제 첫 번째는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는 기본으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문제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인트, 먼저 우리가 배울 포인트는요. 기회비용은요. 크면 나쁜 겁니다. 왜? 그렇죠. 기회비용도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클수록 나쁜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선택을 위해서 뭔가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지금 이 강의 내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직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기회비용의 개념을 먼저 보면요.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다른 어떤 것.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다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헷갈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요. 우리 저 6페이지, 교재 6페이지의 자원의 희소성 있죠? 이 희소성에 동그라미 치세요. 희소성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희소성이라던가 뭔가 포기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한 이 개념이 서로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데 예를 가장 단순한 예로 들어드릴게요. 뭔가 소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호주머니에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정실 같아서는 짜장면 한 5그릇, 짬뽕 5그릇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지만 주머니에 달랑 얼마 들었습니까? 그렇죠. 5,000원밖에 없죠. 지금 주머니에 즉 자원이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딱 들어갔어요. 중국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은 잔인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짜장면이냐 혹은 짬뽕이냐. 지금 돈이 5,000원밖에 없으니까 짜장면이나 짬뽕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골랐다면 그러면 짜장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뭐를 포기했어요? 짬뽕을 포기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한 짜장면이 아니라 포기한 짬뽕이 바로 뭐다?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뭘 붙여야 되죠. 그렇죠. 짜장면을 선택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짬뽕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5,000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5,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짬뽕을 포기하고 짜장면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어렵게 얘기하느냐. 5,000원을 자원이라고 본 겁니다. 자원이 충분하지가 않아. 충분하지가 않다는 게 희소성이죠. 자원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뭔가를 포기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지금 저는 소비할 때 뭔가 사 먹을 때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주차가 소비와 생산 두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생산에서도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발생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보세요. 지금 뭔가 생산을 하려고 해요. 자 이게 식당 주인이에요. 근데 식당 주인이 지금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설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이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로 자 만들 수 있는 게 호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떡이 있어요. 근데 이 밀가루와 설탕이 양이 모자라서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가게 주인이 호빵을 만들어서 팔기로 결정했으면 호빵을 만들기 위해서 호빵을 선택했죠. 뭐를 포기했어요? 호떡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 호떡이 호빵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자원의 희소성. 이 식당 주인이 가진 밀가루와 설탕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고 포기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본 거는 어디에서? 그렇죠. 생산에서 생산 활동에서 기회비용을 본 거예요. 아셨죠?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선택해야 된다.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포기한 것이 다수라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읽어봐도 뭔지 모르겠죠? 뒤에 그 예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 다섯 개 한번 쫙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 기회비용도 비용이니까 작을수록 좋은 것이고 클수록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뭐 이거 어려운 거 없고요. 네 번째, 자원이 희소한 경우에만 기회비용의 개념이 성립한다. 이건 우리 5지선다나 4지선다에 반드시 잘 들어가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희소하니까 뭔가 선택하고 포기해서 기회비용이 생겼는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무한대잖아요. 그 양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회비용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요. 이것도 5번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지문에 등장하는 건데 만약에 오직 한 가지 용도에만 사용되는 어떤 자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0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용도에만 사용되면 여기에다가 안 쓰면 다른 거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회비용이 0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용도에만 딱 나오면 기회비용에서 0이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시험용을 위해서 그냥 암기해두시는 편이 좋고 정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1, 2, 3번. 그러면 기회비용의 예를 보면 우리 교재를 보세요. 여기에서 또 어떤 이 포기와 그 다음에 선택에서 또 이런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직장 관두고 옷가게를 찾으려고 하죠. 그죠? 직장 관두고 옷가게를 찾으려고 하면 옷가게를 차리기 위해서는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 지금 직장에서 얻고 있는 수입, 연봉, 월급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옷가게를 차리기 위한 그 기회비용은 포기한 뭐가 된다? 그렇죠. 연봉이나 그 사람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아셨죠? 이것도 기회비용의 또 하나의 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포기한 것이 다수라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는 거 있죠. 이거 설명드릴 건데 어떤 사람이 기업을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업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 사람은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연봉이 크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업이 S기업, H기업, 직업군인 자영업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 기준으로 하면 뭐를 선택해야지 제대로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까? 연봉이 제일 많이 주는 데를 가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S기업을 선택한 게 제대로 선택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걸 연봉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가지고 선택해도 똑같은 선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S기업이 아니, 이 사람이 S기업에 취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2억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하나가 아니라 지금 3개, 다수 아닙니까? 여러 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2억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포기한 기회비용은 1억 더하기 8천 더하기 6천, 2억 4천이 아니에요. 2억 4천이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인 1억만 기회비용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제 S기업을 선택할 때는 1억이 기회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H기업을 선택한다고 한번 볼까요? 자, 지우고. 자, 방금 S기업이니까 1억이었어요. 기회비용이. H기업을 선택할 때는 1억을 선택했으니 이 3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골라야 되잖아요. 뭡니까? 2억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2억 기회비용. 그 다음에 만약에 8천만 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셋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역시 2억이죠? 자, 6천만 원 선택해서. 그럼 포기한 3개 중에서 제일 큰 게 2억이죠. 2억이네. 그러면 기회비용을 얼마 나왔는지 한번 또르르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S기업을 선택했을 때는 기회비용이 1억인데 나머지 H기업 직업군인 자영업을 선택했을 땐 기회비용이 모두 2억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봐봐요. 이 연봉으로 이 사람이 선택할 때는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걸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데 기회비용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기회비용이 클수록 좋다고 그랬습니까?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습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기회비용이 작은 건 S기업 1억을 선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그렇죠? 연봉으로 선택하나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걸 선택하나 결과가 똑같이 나왔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기회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행동을 해야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사실 이렇게 연봉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기회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는 뭐 가지고 선택한다? 이 기회비용을 작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앞을 한번 다시 보시면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번. 포기한 것이 여러 개라면 방금 자영업, H기업, 직업군이 있었죠? 여러 개라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걸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이 가장 작게 행동을 해야지 올바른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사결정의 행동기준이 기회비용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었죠. 그렇죠? 뭐였어요? 그렇죠? 자원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뭔가를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포기하는 것 즉 기회비용이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그런 의사결정 그런 행동을 해야지 어떤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합리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의 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희소성에서부터 경제학에서 인간은 다 이런 합리적인 인간 가급적이면 기회비용을 가장 작게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그게 합리적 인간의 가정이에요. 아셨죠? 네. 자 이제 우리 교재 7페이지 보시면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나오죠? 자 경제학적 비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계학적 비용과 다릅니다. 자 우리가 회계학적 비용 회계적 비용은 요건 뭐냐면 실제로 지출할 비용의 합이예요.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지출도 중요하지만 지출할 비용의 합이예요. 지출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근데 경제학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할 회계적 비용에다가 또 뭐를 더해야 되냐면 암묵적인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 우리가 따지는 경제학적 비용이고 요 경제학적 비용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지금껏 배운 기회비용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암묵적 비용이란 건 뭐냐면 어떤 경제행위를 할 때 포기해야 하는 것 잘 모르겠죠. 예제를 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결론은요. 의사결정에서 회계적 비용만 고려하면 안 되고요. 뭐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암묵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서 기회비용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암묵적 비용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핵심 문제 1번에 보시면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회사원 박유천이가 고시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회사를 다닐지 아니면 고시공부를 할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의사결정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고시공부를 위해서 수강비와 교재값이 천만 원 발생 이미 한 거예요. 할 것 같아. 할 것 같다고. 돈 썼어? 안 썼어? 아직 안 썼죠. 박유천은 고시공부를 위한 회계학적 비용 암묵적 비용 경제학적 비용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봐요. 나오고 있는 이 천만 원을 이미 지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회비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결정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박유천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야 이거 고시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될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따져본 거죠. 따져봤더니 회계적 비용이 천만 원 발생할 것 같아요. 그죠? 천만 원은 뭐예요? 회계학적 비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 고시공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던 연봉 이천만 원을 못 받죠. 고시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 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두 개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회계적 비용은 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발생할 것 같다고. 그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고시공부를 하게 되면 포기해야 될 연봉 이천만 원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적 비용은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이니까 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본 거를 좀 보시면 자 방금 전에 회계학적 비용 천만 원 이천만 원 암묵적 비용 이천만 원 경제학적 비용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 박유천 이가 만약에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고시공부 할까 말까 고려할 때는 보세요. 암묵적인 비용과 회계적 비용 혹은 명시적 비용 이라고도 해요. 이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뭐와 뭐의 합의예요? 암묵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의 합의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을 두 개 다 고려한다는 말이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학적 비용을 고려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의 실수는 뭐가 있냐면 암묵적 비용 2천만 원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회계적 비용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회계적 비용만 고려하지 말고 두 개를 다 고려한 기회비용 전체를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용들이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이윤이 남잖아요. 그러면 자 경제학적 이윤에서는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암묵적 비용만 암묵적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회계적 비용을 뺀 회계적 이윤이 회계적 이윤이 두 개의 비용을 뺀 경제학적 이윤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겠죠. 그죠.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당연하지만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핵심 문제 2번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하나입니다. 기회비용에서 자 보세요. 지금 연봉 2천만원 받고 있는 미나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층 상가에서 연간 지금 단위가 다 연이죠. 그죠. 연간 천만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 임대료 받던 이 가게를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여기다가 재과정을 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랩니까? 1,500만원 썼다는 게 아니라 1,500만원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나 지금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재과정을 차려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려고 뭐를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돼요. 기회비용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연간 얼마 4천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비용들이 쫙 나오죠. 그러면 암묵적 비용과 그 다음에 회계적 비용으로 나눌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쪽으로 빼서 일단 연봉 2천만원 하고 재과점을 차리게 되면 그동안 회사에서 받던 연봉 2천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에서 나오던 임대료 천만원을 포기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개가 뭡니까? 3천만원이 암묵적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재과점을 차리면 써야 할 돈이 얼마냐면 1500만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옆에다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 비용을 기회비용이 어떻게 됐냐면 암묵적 비용과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인 회계학적 비용 두개의 합이 기회비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암묵적 비용이 연봉 2천만원 에다가 그죠? 그리고 또 임대료 천만원 이에요. 회계학적 비용은 1500만원이 예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요거를 다 합친 어 4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기회비용이 4500만원이니까 요걸 가지고 차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 중인데 한 해에 얼마 벌 것 같아요? 수입이 4000만원 벌 것 같대죠? 그러면 보세요. 수입 들어오는 돈은 4000만원인데 비용은 얼마라는 얘기에요? 4500만원이니까 비용이 더 크죠? 수입보다 그러면 차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경제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만 생각한다는 얘기냐면 4000만원 수입인데 그죠? 비용은 얼마 회계학적 비용은 1500만원 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학적 비용만 고려하면 마치 2500만원을 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문을 하나씩 볼까요? 제과정을 운영할 시에 회계적 비용은 운영비용은 1500만원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제과정을 운영할 때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연봉 2000만원과 임대수익 1000만원을 더한 3000만원이다. 2000만원 더하기 1000만원이니까 3000만원 맞죠? 그 다음에 미나가 제과정을 개업하면 4000만원의 수입으로 비용인 1500만원을 제외하고도 2500만원을 수입을 얻게 되니 개업을 하는 편이 낫다. 지금 틀린 거 찾으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왜? 그죠? 지금 뭐만 고려했어요? 1500만원인 명시적인 회계적 비용만 고려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4번 제과정 매출액이 4500만원 이상이어야지 미나는 제과정을 개업하려 할 것이죠. 맞죠?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4500만원이 나왔었잖아요. 방금 전에 암묵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을 더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4500만원은 넘어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나왔어 지금 4000만원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차리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의사결정했죠?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판단이 되는 기준이 기회비용이라는 거 오늘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나는 제과정을 개업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해설은 여기에 이제 했던 내용들 암묵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을 서로 구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봤을 때 만약에 매출액이 5000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한번 고려해 볼까요? 그럼 5000이면은 방금 전에 문제에서 비용이 기회비용이 요 두 개 명시적과 암묵적 비용 회계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게 4500만 원이었으니까 가게를 차렸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암묵적 비용 3000만 원 명시적 비용 1500만 원 빼고 경제학적 이윤은 얼마가 남았어요? 500만 원 남았죠. 그죠? 근데 회계학적 비유는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암묵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만 고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는 회계학적 이윤이 35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경제학적 이윤이 회계학적 이윤보다 언제나 작다고요.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왜? 당연하죠.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적 이윤 회계학적 이윤 이 비용의 관계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매몰비용 한번 볼게요. 매몰비용은 뭐냐면 기회비용의 반대 개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반대냐면 매몰비용은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지만 매몰비용은 의사결정할 때 반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지불한 돈 가지고는 어떻게 의사결정할 때 반영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미 어떤 돈을 냈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매몰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본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이미 그 돈은 이미 썼어. 그런데 앞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럴 때 그거 그 쓸 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이미 쓴 돈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박유천이하고 민아하고 고시공부하려고 그럴 때 그리고 제가 제가 좀 차리려고 그럴 때 제가 뭐 강조했습니까? 비용이 얼마일 것 같다. 비용이 얼마일 것 얼마일 것 같다.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죠? 아직 돈 썼어요? 안 썼어요? 돈 안 썼다고요? 의사결정하려고 자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돈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매몰비용이에요. 자 지금 아주 되게 좀 비정한 예를 들려고 하는데 이 예를 들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테셋 시험 공부 매경 테스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솔로들이 많으신가 봐. 잘 봐봐요. 지금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려 7년이나 사귀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기에 이 남자가 연애할 때는 되게 나이스하고 좋은데 결혼을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기에는 결혼 상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지불됐던 이미 지나간 이 7년 있잖아요. 정이죠. 이 정을 7년 동안의 그 깊은 정을 결혼할 때 만약에 경제학적인 인간이라면 이 결혼을 하는데 의사결정 하는데 반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과거는 과거고 매몰비용으로 묻어두고 뭘 가지고 의사판단 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얘가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미래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오페라 오페라를 오페라를 구경하러 갔어요. 어떤 남자가 근데 돈을 20만원이나 내고 갔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 그럼 20만원을 벌써 냈죠. 20만원을 벌써 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 20만원 본전 생각하고 계속 거기 앉아서 봐야 돼? 아니면 그냥 나가서 오페라 하는 시간 지루하게 앉아있는 거 나가서 더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20만원은 이미 낸 돈이라서 다시 회수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빨리 나가가지고 좀이라도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요. 현실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전 생각 나잖아요. 20만원이나 냈는데 본전 생각 나니까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현실은 이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예요.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네요. 자 경제적 의사결정 시에 매몰비용 고려해서는 안 된다. 맞죠? 자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재판매가 가능한 이거 밑줄 그세요. 이거 문제 재판매가 가능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입하는데 지출했죠? 어 선생님 이거 벌써 지출했으니까 이거 매몰비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판매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몰비용으로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정비용이자 매몰비용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재판매가 가능하지 가능하다던 단서가 없잖아요. 그냥 생산시설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고정비용이고 매몰비용이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아셨죠? 이 단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틀린 겁니다. 자 3번에 10만원짜리 스테이크 주문하고 반쯤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음식 남기고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맞죠? 왜? 이미 10만원은 냈죠? 그렇죠? 10만원은 냈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그냥 괜히 먹고 배탈나지 말고 나오는 게 합리적인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10만원짜리 스테이크 내고 그냥 나오겠냐고 그냥 먹죠. 그렇죠?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4번은 오페라 제가 얘기했죠. 이것도 오페라를 관람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재미없으면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에 연봉 이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4번 문제가 정말 우리 시험에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이 돼요. 보세요. 연봉 5천만 원을 받던 회사원 박종원 씨가 회사 관두고 식당 개업하려 한대요. 근데 어휴 이거 봐봐 여기 밑줄 창업과 우리 교재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죠. 자 여기 밑줄 보세요. 창업과 관련해 컨설트리 회사에 이미 500만원 수수료 지급했대. 이미 어휴 지급했다. 이거 뭐예요? 매몰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박 씨가 어 이제 앞으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 문제 냈겠어요. 지금 어 식당 차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할 때 이거를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매몰비용이니까 자 그래서 현재 그는 자 연간 이자율 2%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요것도 미축하세요. 연간 이자율 2%인 예금계좌 1억 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시험 문제 이자율 나오고 예금계좌에 요 돈 나오죠? 이때 요 돈도 계산할 때 써먹으면 안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 왜냐면 이유를 얘기하면 긴데 이 예금 돈을 써먹으면 안 되고 계산할 때 뭐만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요 이자 있죠? 이자만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길어. 설명하려면 그리고 알아도 여러분들 도움도 하나도 안 돼. 아시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이미 돈을 지급했대. 그러면 매몰비용이니까 고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금계좌를 예금계좌를 헐어가지고 뭔가 했대죠? 그거 가지고 창업자금으로 썼대죠? 그러면 요거 요 예금계좌에 들어가 있던 돈 고려하지 말고 이자율 이자가 얼마일지 고려해야 돼. 그러면 1억 원의 2%면 얼마예요? 200만 원만 고려해라. 두 개 문제품데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달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줬던 자기 소유한테 영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매달이네. 매달 매달이니까 요건 연봉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게 이런게 나오면 요거 연으로 맞춰줘야 되죠. 그럼 이거는 12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레스토랑 영업을 개시하면 첫해 음식 재료 및 요런 걸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비용은 3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럼 그 사람은 얘는 관둘 때 매출액은 총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뭐부터 고려해야 되냐면 암묵적인 비용과 그 다음에 뭐요? 회계적인 비용 회계적 비용 요 두 개를 따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암묵적 비용은 일단 식당을 차리게 되면 연봉 5천만 원이죠. 연봉 5천만 원이 암묵적 비용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연간 이자율 2%도 원래 얘가 식당 안 차렸으면 회사 계속 다녔으면 예금과 1억 가지고 계속 200만 원씩 뭐 받겠어요? 이자 받았겠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요 예금을 헐어버렸으니까 얼마? 그렇죠. 200만 원의 이자를 또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암묵적 비용 자 그 다음에 임대료로 100만 원씩 받고 있었으니까 얼마? 이거 이거 1200만 원의 암묵적 비용이 생겼잖아요. 그죠? 왜 임대료를 이제 못 받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영업하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레스토랑을 영업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든다고 예상하니까 식당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예요? 3600만 원이네. 회계적 비용이 그죠? 명시적 비용이 그러면 자 암묵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을 합쳤을 때 요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이 총 얼마 나오냐면 아이고 숫자도 아주 예쁘게 나와요. 1억이 나오죠. 그러니까 1억은 넘어야지 식당을 개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사실 이 문제의 핵은 핵심은 요거 이미 컨설팅 회사에 500만 원 수수료를 지급했다. 매몰비용은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돈을 이미 지급했죠. 그죠? 아주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아셨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기회비용에 대한 거의 모든 유형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봤으면 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그 다음엔 핵심 주제 2번에서는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시장과 그 다음에 가격 체계에 대한 가격 기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